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고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영적 성장의 단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성장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면요. 항상 성장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아기 시대 때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그 아이가 잘 잡니다. 또 밥도 잘 먹습니다. 우유도 잘 먹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또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개인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출애국기 또 민숙이를 잘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불만과 불평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상태까지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 사표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천국에 빨리 보내주세요. 저희 불만 불평한 이 백성들 데리고 저 이상 못 가겠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저는 빨리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요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말씀이에요 결국은. 요호사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요호사에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세요. 말씀으로 계속 변화와 성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챔피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뭔가 흠이 없고 완벽하고 똑똑해서 그래서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기까지도 했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바세바 불륜 사건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칭망하세요. 칭망하실 때 왕이라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니 네가 왕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결국은요 강단 말씀 적용입니다. 강단 말씀 순종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강단을 통해서 즉시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 제자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제자화. 결국은 제자예요. 결국은 현장이고 결국은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비전과 꿈과 계획은요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237나라 보구마, 세계보구마, 오총존족 보구마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꿈과 방향 맞추는 사람은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237나라 보구마를 위해서 현장 제자화를 위해서 우리가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오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혼구원의 꿈과 방향을 갖춘 사람이 사람 많이 있지만 사도바울 아닙니까? 사도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오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항상 세계보구마의 열망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장 제자와 사람에게 투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올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영적 성장의 네 가지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해야죠. 근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잘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붙잡으면요 또 막연한 응답이 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이 요한에서 2장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의 네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자녀입니다. 12절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 받았으미요. 자녀.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요. 자녀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신생아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응애응애하고 신생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신생아가 영적인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 받았다. 아 내가 죄사암 받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 받았구나.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부터 이게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도요 보혈이 안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져요. 아 그냥 뭐 사람 눈을 좋아서 와요. 그러면요. 영적인 성장의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암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럴 때부터 이제 영적인 시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유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삼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한마디예요. 나다. 딱 보니까 목소리가 아버지예요. 그럼요. 우리는 어김없이 뭐 암호가 뭐예요? 뭐 그런 질문할 조차도 없습니다. 바로 문을 열고 영접하겠죠. 왜? 목소리를 듣자마자 믿음이 생겨요. 내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문을 두드립니다. 아빠래요. 근데 목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부터 이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영적인 아이입니다.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미요. 이제 아이가 성장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린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요. 교회 다니고 구원 받은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고 붙잡고 생활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아버지한테 울음을 나타내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말을 통해서 부모에게 밥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식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일수록 부모에게 요구 아이가 요구하잖아요. 부모는요. 피로를 따라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기도? 그냥 메시지로는 들었는데요. 잘 안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기도, 이 기도에 나가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본문에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알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은 단순한 경제가 아니다. 단순한 이 땅의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구나. 성령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영적 청년입니다. 우리 13절 중반부부터 읽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인 청년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는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집니까? 나이는 많아도 영적인 아기가 태어난 거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럼런트 때부터 정말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있습니까? 이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나이는 어려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청년들의 특징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예전에는 영적 싸움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경제에 축복 주세요. 사업에 축복 주세요. 자녀에 축복 주세요. 배우자에 축복 주세요. 가정에 축복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되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육신적인 것도 구하면서 정확한 언약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성장하면서 뭐가 온다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반은요.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반은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이 찌들리게 지금 대를 타고 옵니다. 어떤 시반은요. 계속 우울의 영이 있습니다. 집안 흐르는 그 근치 못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여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중반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고하시며 어떻게 영적 싸움 싸운다고요?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있대요. 영적인 청년이 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일주일에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나의 영적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넘칩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게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말씀을 그냥 포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뭐라고 합니까?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지키는 자. 한마디로 우리 목사님께서 매번 매번 강조하시는 강단 적용 아닙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알고 아 은혜되네. 그렇게 살아야겠다. 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즉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영적인 청년의 상태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적인 아비 부모죠. 영적인 부모.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요. 아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태초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원어적 표현이 그노시스. 한마디로 체험적인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압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몰라요. 저희 사모가 저를 아는 것만큼 잘 모르십니다. 왜냐? 저희 사모는요. 제가 같이 살면서 경험적으로 서로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상대가 지금 영적인 아비의 상대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 신앙의 수준이죠.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모르면요. 정말 성경적으로 모르면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알아야지만 여기서 그냥 개념적인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인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저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단 강단에서 뭐라고 하시죠? 40에 신학해라. 신학교 가는 거예요. 직시로 순종. 부산에서 서울로 와라. 순종이에요. 개척해라. 순종이에요. 말이 쉽지 그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큰 결단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결정이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이면계약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부모의 특징은요. 영적인 어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비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이. 아비는 자식이 있어요. 영적인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미혼이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편지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표현해요. 내 아들 디모데야. 자기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도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도 있습니다. 전도연대원에서 만난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도 있습니다. 자기의 수많은 그들을 영적인 자식으로 품었습니다. 특히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아, 최고의 영적인 단계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영적인 나의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요. 아기가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임신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주증자예요. 먹는 것도 관리해야죠. 또 입덥도 오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애지증주해가지고 정말 퇴교도 하고 그래서요. 열 달 만에 아기가 태어나요. 태어난 아기한테 야, 이제 너는 니 혼자 알아서 살아라. 나 열 달 동안 엄청 힘들었다. 이제는 나는 좀 내 자유를 위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알아서 살겠다. 니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엄마가 없죠. 간혹 뉴스에 나옵니다. 이상한 엄마들 진짜. 완전 영적 문제 심한 엄마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학대로 방치하는. 근데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자식을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하게 돼 있습니다. 출산보다 중요한 것이 양육이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초를 통해서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요. 뭐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거는 영적인 부모의 상태가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우리면요. 관리하고 양육하고 먹여야 돼요. 제가 집에 9개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뭘 느끼냐. 맨날 맨날 이유식을 만들어요. 저희 사모가. 이유식을 만들면서 먹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유식, 이가 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이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우유를 만들어서 내가 이 양육을 할 것인가. 이제 이가 자라고 조금 성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전달할 것인가. 점점 성장하면 이제 그 영향에 맞네. 골고루 마셔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부모의 마음이 정말 최고의 서밋의 영적인 수준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를 붙잡고 저를 통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들은 영적 성장의 단계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